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믿음 조상 아브라함 고객은 원태였어요 그의 조카 루시였고 일백세의 아들 낳고 하나님과 벗이 되어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믿음 조상 아브라함 고객은 원태였어요 그의 조카 루시였고 일백세의 아들 낳고 하나님과 벗이 되어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들 낳고 자막 제공 및 Bachelor of Media 공적 increased 제공및fon서 이것은 용적이다 아브라함 넓 제대로 tile 그야 산은 용적인 상호 흰 proposing 명단